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중소기업인재경영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강의 주제는 신뢰경영입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만 사실은 신뢰가 문제돼서 가정이 문제되고 직장이 문제되는 경우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조직에서도 중요시해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경영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중소기업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신뢰경영과 관련된 강의는 첫 번째는 신뢰경영이 무엇인가 알아보고요. 두 번째 학습단락에서 그러면 이 신뢰경영은 왜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경영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단락 신뢰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경영은 신뢰관계를 상하간에 확실히 구축하는 경영을 얘기를 하고 그 창시자는 로봇레벌링입니다. 그래서 로봇레벌링에 의해서 창시된 신뢰경영이 상하간에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신뢰수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도구도 만들었고 그래서 포천 100대 기업들이 정말 경제적 성과를 낼 것은 결국은 이런 신뢰관계가 또 일터의 질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데요. 신뢰경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경영에 대해서는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이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트러스트, 프라이드, 펀 이 신뢰와 자긍심과 그 다음에 재미 이 세 가지 요소가 신뢰경영의 중심인데요. 트러스트는 상하간의 신뢰입니다. 그래서 상하간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드, 실제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정말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가. 사실은 우리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업의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간의 신뢰 수준이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동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재미있게, 펀, 펀, 재미있게 재미를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 이제 답이 나올 것이고 그것에 있어서 S인지 노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가면서 이제 신뢰 경영을 구축해 가야 될 텐데요. 바로 이런 신뢰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먼저 이 트러스트가 또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집니다. 이 트러스트가 단순하게 상하간의 신뢰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상하간의 신뢰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인간 존중 경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간 존중 경영 측면에서 이 트러스트의 수준을 측정하는 세 가지가 첫째는 진실성입니다. Credibility라고 하는 거죠. 진실성, 즉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신용할 수 있는가, 또 성실한가, 윗분들이 이런 것들을 Credibility, 진실성으로 평가를 하는 항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존중입니다. Respect for individual. 과연 개인들이, 우리 경영자가 나를 존중해 준다고 믿는가, 어느 정도 존중해 준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개개인들에 대한 잔잔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공정성, 페어리스입니다.